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고기 고기 아 금방 금강조 현실집을 폭발 포션 고요한 부복 정권수야 부복 정권수야 결국 우주정평 그것을 주행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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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만... 해부자신... 와, 쌍기인기... 기적의 시너지... 와, 저 역배... 못 참지... 거기다... 세대코까지... 와, 저 역배... 그 못된 삽코스트가 어디서 났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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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넬... 음... 음... 고글린... 저 자식... 계좌조해해봐... 제 분명히 정배에 올인했다... 그래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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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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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위키엔... 확률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... 어째서 23코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일까? 크크루누누날... 크크루누누날... 23코프트... 어... 어쩜 이리도 먹을 카드가 없단 말인가... 아... 트리플... 금강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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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스네코 안 어울리는 것만 3개가 나왔냐. 코스트 뽑기 두 번 해야 되는 애들이잖아. 그래도 라그나룩. 크... 크... 두 개인 건 너무 좋네. 다마루. 손절. 어디 아이스크림 없나? 아이스크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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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삼코라... 다 삼코로 나와도... 아이스크림... 안 억울하는 법... 3코스트로... 덱을 짠다. 아이스크림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라그나 로크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. 몰드나 더 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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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몇 고스트인지 알 수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뗀다구요? 왜 또 떼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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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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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